전남 순천시가 다양한 인구정책을 홍보할 시민 서포터즈를 위촉했습니다. 순천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위한 홍보를 위해 지난달 29일 순천시청에서 인구정책 시민 홍보 서포터즈 14명을 위촉했습니다. 이들 서포터즈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달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취재하고 콘텐츠를 제작해 SNS 등을 통한 밀착형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활동 분야는 여성과 아동, 청소년, 어르신 등 5개 분야로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순천시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시와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